안녕 여러분 와이쓸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분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분사에는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가 있죠 이 분사가 무엇인지 에서부터 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쉽게 구분해서 쓰는 방법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영상이 분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오늘 영상 시작할게요 분사에는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붙인 형태이고 과거 분사는 동사 원형에 ed를 붙인 형태이죠 그런데 가끔 en으로 끝나는 과거 분사도 있고요 혹은 불규칙적으로 변한 과거 분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에 ing, ed를 붙여서 분사가 되면은 이 분사는 형용사 역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즉 분사는 형용사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즉 동사를 형용사로 쓸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그럼 이제 형용사의 역할만 알고 계시면 되는데요 형용사는 첫 번째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두 번째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그럼 분사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이 분사도 보호자리에 들어갈 수 있고 또는 명사 앞에서 명사를 수식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를 구분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감정에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문법 책에서는 감정 분사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문법 용어는 최대한 쓰지 말고 예문으로 쉽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누군가 혹은 무엇이 감정을 느끼는 감정을 받는 것이라면 ed 과거 분사를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 am interested 여기서 감정의 주체는 나죠 내가 감정을 느끼는 내가 흥미를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과거 분사 ed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because the movie is interesting 이란 표현에서는 영화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죠 즉 감정을 주는 관계일 때는 ing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즉 감정을 느끼는 감정을 받는 관계에서는 과거 분사 ed를 쓰게 되고 어떤 감정을 줄 때는 ing를 쓴다 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다른 예문을 또 들어보면 I am bored because the class is boring 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즉 나는 지루함 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즉 지루함을 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bored 과거 분사를 썼고요 그리고 the class 그 수업은 감정을 느낄 수가 없겠죠 즉 수업은 감정을 주기 때문에 the class is boring 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문을 들어볼까요 I am confused because the directions were confusing 이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즉 나는 혼란을 받은 즉 혼란이라는 감정을 느끼는 거기 때문에 confused 라는 과거 분사를 썼고 the directions 는 감정을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즉 감정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confusing 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럼 사람이나 혹은 동물의 경우에는 감정을 느낄 수도 있지만 감정을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 주체인 경우에는 감정을 받는지 감정을 주는 것인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의 입장에서 제가 너무 지겨워서 여러분이 지겨움을 느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 I am bored because she is boring 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보고 갈게요 자 이 예문에서 confusing 를 써야 될까요 혹은 confused 를 써야 될까요 즉 이 문장에서 그는 나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 혼란을 느끼는 주체는 그가 아니라 내가 되겠죠 그래서 me 라는 이 목적어가 이 감정의 주체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혼란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confused 를 쓰셔야 되겠죠 이렇게 감정을 느끼거나 혹은 주는 주체가 누구인지를 잘 구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분사의 주체가 이 동작을 하는 것인지 혹은 이 동작을 받는 것인지 로 구분을 하는데요 문법에서는 능동의 관계인지 수동의 관계인지 로 구분한다 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문을 들어보면 이 주어진 문장에서 on the losing team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losing 이란 현재 분사의 주체는 바로 이 현재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인 팀 으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 팀이 경기를 지는 the team lost game 으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동작을 팀이 하는게 되겠죠 그래서 the losing team 으로 현재 분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문을 보면 이 예문에서는 the lost dog 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즉 이 lost 라는 과거 분사가 dog 이라는 명사를 수식하는 표현이 되겠죠 그러면 이 수식받는 명사가 이 분사의 주체로 보실 수가 있는데 강아지 즉 개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어떤 소년이나 어떤 아이가 강아지 혹은 개를 잃어버린 게 되겠죠 즉 이 dog 개가 잃어버린 행위가 아니라 잃어버려진 강아지 잃어버려진 개라는 의미기 때문에 lost 과거 분사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예문 하나만 더 볼까요 이 예문은 서류와 관련된 예문이기 때문에 토익에서 자주 등장하는 예문이겠죠 자 이 예문에서는 enclosing 혹은 enclosed 중에 어떤 분사를 쓰셔야 될까요 이 분사가 수식하는 명사 즉 document가 이 분사의 주체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서류는 그 서류가 동봉을 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 서류를 동봉을 했겠죠 그래서 동봉 되어진 서류라고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enclosed 라는 과거 분사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즉 그 분사의 주체를 찾아서 그 주체가 동작을 하는 것인지 혹은 받는 것인지를 파악해서 구분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작을 하느냐 받느냐가 아니라 something is happening at the time 어떤 시점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나타내는 경우나 혹은 이미 일어난 일을 언급하는 경우에 이렇게 구분을 해서 분사를 쓰실 수가 있는데요 문법 책에서는 진행 완료의 개념으로 구분을 해두고 있는데요 즉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진행의 개념과 그리고 이미 일어난 일을 언급을 하는 완료의 개념으로 구분을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만약 눈이 내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the snow is falling 혹은 the falling snow 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고요 즉 ing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 진행되고 있는 일을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또는 눈이 이미 다 내리고 땅에 쌓여 있는 그런 상황을 나타낼 때는 the fallen snow 라고 과거 분사를 써서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이나 완료의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자동사들을 분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그 자동사들을 하나하나 외우기보다 이렇게 실제로 쓰이는 예문으로 연습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하나만 더 들어볼까요 이파리들이 막 떨어지고 있는 그 상황을 묘사를 할 때는 the leaves are falling 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잎들이 이미 다 떨어져 버린 즉 낙엽을 나타낼 때는 the fallen leaves 라고 나타내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구분하는 방법 이해가 잘 되셨나요 제가 영상에 띄워드린 이 문장의 빈칸을 현재 분사나 과거 분사를 사용해서 한번 스스로 완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꾹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복습 잘 하시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서 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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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